네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칠판을 바꿔가지고 설명을 해 보면요. 자 배우자 또는 직계 부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편승한 증여서의 면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이게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납세자가 직계 좀비속 이런 배우자끼리 이런 특수관계자끼리는 분명히 장난칠 것이다 라는 의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국가는. 국가는 세법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특수관계자예요. 특수관계자. 국가는 아주 특수관계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법 곳곳에다 특수관계자끼리의 무슨 법률행위 거래는 전부 의심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세법이 항시 의심 부정 삐딱 이런 식의 시각으로 항시 보면요. 그 세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 느낌을 안다고요. 그 세무 공무원의 심리를 느껴져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방지 외계에서 했는데 이 채무가 진정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그러면 채무가 진정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벌써 그게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채무가 진정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해버리면 알아서. 그러면 불복하세요. 알아서. 아니 불복하는데 3년 5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하로 해가지고 알아서 불복하세요. 나는 법대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세무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세정신뢰를 상실시키고 부실가세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안 믿죠. 그러니까 세무행정 국세청 신뢰도가 항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단서 예외 적용 시점은요. 증여 당시예요. 증여 당시. 그러니까 증여 당시의 그 채무가 인수가 돼 있어야 돼요. 인수가. 그러니까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를 했다. 그러면은 금융기관 채무. 맨척적 채무 인수니까 금융기관이 제3자가 승낙을 해야 돼요. 채무 인수 승낙을. 채권자가 승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증여 시점에 부담부 증여하는 시점에 이미 승낙을 받으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법리예요. 법리. 사실관계 판단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런 거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매덕 과세 받는 경우가 생겼다 이거예요. 저게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저런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 뭐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경우로 이제 남편이 임대보증금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사고 나서 그걸 아내한테 부담부 증여를 줘요. 당신이 여보 당신이 임차보증금 반환 전세금 줘. 이렇게 하면서 내 집 가져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나는 그거 채무 너희들끼리 장난쳤으니까 나는 그거 인정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그렇게 안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무조건 증여서 과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대법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겼죠. 납세자가. 무슨 소리하고 있냐. 이게 진정하면 채무가 진정하다는 게 입증이 되면은 해줘라 이거예요. 해줘라. 왜 삐딱하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과세관측이 너희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니 진정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럼 반대 증거를 내놔봐라. 결국은 저런 게 1심에서 납세자가 이겨도요. 무조건 2심 올려요. 그럼 2심에서 또 이겨도 3심 또 올려요. 그래야지 저렇게 하다가 소송이 3년에서 5년 걸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부실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요. 아니 그 소송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리고 무슨 소송 대리인들 저 같은 사람들이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불복도 안 되고 시간 걸리고 모든 자료는 또 내가 챙겨야 되고 입증 자료는. 그러니까 정력 에너지 소모가 되고 시간이 낭비되고 돈이 또 들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고통을 납세자가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하면서 해야만이 불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껏 이런 식으로 내가 진정한 채무고 부담부 채무가 맞다. 부담부 증여가 맞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지만은 국가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다니까요. 국가는 꼭 어떤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아 거짓말하고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무슨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게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는요. 직계 좀비 속관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니다. 상관없다 이거예요. 저런 거는. 그리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해야 된다. 증여자 동생의 채무를 인수한다. 그건 아니다. 증여자의 동생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조금 이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 그리고 예제는요. 규정이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 수중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저런 시행 영상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만 부담부 채무라고 내가 채무 인수라고 인정을 해 주겠다. 과세관층이 그런 식으로 세법을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이게 유연이 돼 버린 거예요. 90번과 5 이런 여러 사건으로서 유연 법률이 됐다. 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했다. 아니 왜 채무 인수, 채무 이런 금전 소비대차 행위를 내가 왜 못하냐 이거예요. 아니 아버지하고도 할 수 있고 배우자끼리도 할 수 있고 얼마도... 아니 배우자끼리는 거래를 왔다 갔다 하면 예금 거래를 왔다 갔다 하면 증여로 봐요. 왜 또 부부 별 사안으로 보면서도 이런 경우는 왜 또 특수관계자하고 한 몸으로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법이 모순된 것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세법에가. 만일 제가 만일 무슨... 내가 진짜 이렇게 입법을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면요. 저는 이거 세법 제일 먼저 단순화시킵니다. 세법을 왜 복잡하게 하고 왜 세법을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아니 재산 거래 행위, 법률 행위는 무조건 자유롭게 놔둬야 되죠. 놔두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회피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요. 아니 크루즈 미사일을 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적하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세법이 앞장서가지고 미리 딱 앞장서가지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직계 좀비 속관에 그리고 그 저 누굽니까? 배우자끼리 이런 금전소비대차 하는 거 우린 정 안 해줄 거야. 그거 알고 당신들 거래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세법이. 세법이 왜 경제활동 전면에 나서가지고 뭐를 하냐는 말입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해요? 국세청이 앞에 나와서 세금 징수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까? 맨날 뭐 저 이게 뭐를 이렇게 회피한다 탈세한다 아니 그런율이 솔직히 몇 프로나 돼요. 그럼 뭐 국세청이 부실과세하는 확률은 또 몇 프로나 됩니까? 거꾸로.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그 악을 척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악하고 그 악을 이렇게 눈감아주는 일은 없냐 이거예요. 일단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지 부작정 사람들 거래행위, 질서행위, 자유로행위 행위하는 거를 일단 방해만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쫓아다녀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조세행정 편의주의다. 조세행정, 세무행정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징수 편의적으로 하려고 객관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객관적으로 누가 인정을 해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 세무 공무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겠다. 판사한테 맡겨봐주십시오. 판사도 10명이면 10명 다 틀려요.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가 얼마나 쌓였느냐. 통계가 나는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가 상당히 신뢰도가 낮다. 이게 우리나라 불행 중에 불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검찰도 신뢰가 낮지만 법원도 신뢰가 낮고 그러면 도대체 국세청 신뢰는 높냐? 이런 게 불행이다 이거예요. 조사, 수사, 재판, 감사 뭐 이런데 사자 들어가는 쪽으로 판단하는 쪽 이런 부분들이 아주 공정하고 형평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신뢰수도가 아주 높은 것을 전제로 하면 세금을 왜 안 냅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는 것 그런 인식을 일단은 제거해야죠. 그래야 신뢰사회가 될 거 아닙니까? 신용사회가 되고 아는 사람은 봐주고 모르는 사람은 칼같이 하고 그거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 돈을 안 빼먹는다고 지금 할 수 있어요? 국가 돈 지금 누수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세금은 고열 아닙니까? 고열을 빼가지고 자기 입마이 벗고 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누구는 누구 국가 보조금 20억 빼먹어버렸대. 누구 자기 호주머니 챙겼대. 막 이런 식이잖아요. 서로가 각자 도생으로 해가지고 국가 돈 서로 챙겨 먹기 바쁘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난 거죠. 국가 돈을 함부로 손대거나 함부로 의다 낭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게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특히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세무 공무원이 많이 관여돼가지고 많이 했다. 그러면 끝끝내 추적을 해가지고 그 집안 전체를 박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꼭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이 납세자를 무섭게 하듯이 국가 돈을 함부로 낭비하고 거기에 뭔가 부패한 행위를 했다 하면 그 당사자들은 절대 놔두면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추적을 해야 된다. 정권이 여러 번 바뀌더라도 그 사람들은 끝끝내 추적해가지고 분명한 단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적출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언젠가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